이 기회에 피자 CF 하나 노려봅니다. 상남자 먹어야지. 우리 같이 즐겨요. 상남자, 상남자. 먹어주세요. 상남자, 상남자, 상남자. 상남자, 상남자. 안탄소년단. 상남자, 상남자. 네. 한 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룹북은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니셔 피림님, 최유정 부사장님, 최영환 대표님, 정신 주인사님, 이석주 의사님, 그리고 목표가 가장 높아서 고생하신 저희 패킷듈, 스태프과 직원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민들로 저희 이번 알바를 한 번 더 열심히 하나도록 지은 줄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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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상. 네번째. 네 번째 신인상. 나 국음도 아직 못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넌 나의 에너지 드링크. 이런 귀한 상을 주시게 해주신 진짜 아미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번째 신인상 타개해주신 저희 아미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예요. 끝. 아 네 번째예요. 우 szinneasares 네 번째인데요. 아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해 뵙습니다. 저희 상 받으면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번 타이틀 상 남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상 남자! 상 남자 아니까 올해도 한 번 상 받은 남자들 한 번 도전해 볼게요. 이야! 파이틴! szinneasareareset extra 4번이나 타는 동안 얼마나 돼 있어요. 너무 영광이고 이럴수록 팬분들이랑 저희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이랑 누나들 형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백을 해서 컴백을 동시에 반하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정성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비 엠카요 파이팅 파이팅! 상남자 첫 무대입니다 정희야 이거 들고 협찬타지 하나만 찍을게요 협찬해 알겠습니다 대박 이거 아까워서 못 먹겠다 저 진짜 이거 침대 옆에다 두려고요 와 대박이다 두려워 먹겠습니다 참 이 초콜릿이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이거 근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게 통째로 다 초콜릿이래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지민 초콜릿을 받았으니까 저를 먹으면서 약간 말이 이상한데 저를 먹으면서 저의 마음을 받고 제가 한번 건강하시라고 중간을 먹으면 지민 몇 버릇을 해먹겠어 그냥 먹고 저의 마음을 받아요 저를 먹고 올 한 해 건강하세요 왜요? 어디요? 어디요? 아악! 여러분도 한입 드실래요?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가 찾아가는 상대를 해버려야 되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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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의 목풀기 까아악! 이렇게 목풀고 뭐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나아악! 네! 다풀렸어요 저 예전에 인터뷰할 때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내 사랑되게 됐다가 나이가 몇살이에요? 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악 Did you see I saw"? 너무 강해서 누나 래퍼의 royalty 한 명 어머니 좋아해 ㅋㅋ 예 Frog 너라 ei 저는 갑자기 뒷다든지 계속 많다진 memory 날 났어 네가 뭔데 너만 잘랐어 왜 나를 자꾸 돌려 돌려 너 이제 그만 hold up hold up 꽉 잡아 널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덮치기 전에 Still what you want, still what you want 네 널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더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덮치기 전에 일어난 게 뭐야 still what you want, still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new york 상남자 스타일로 정말 아니 벌써 컴백이 저 눈물이 여기서나요 뉴 요일 첫 컴백 상남자 첫 무대 쐈습니다 막 뭐라고 설명 안 해도 막 그 인사 이렇게 딱 지푸리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했어 오! 백발! 무인이다. 어 나도 백발이에요 백발 저 약간 못 맞은 거 같지 않아요? 괜찮네 방탄소년단의 정국입니다 굉장히 지금 대기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돌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렛몬스트 형과 진 형 그 다음 뭐구냐 그리고 슈가 형이 있는데요 반대로는 저네요 바로 렛몬스트 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을 시작할 건데 기대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죽이 땡겨서 죽을 먹고 싶네 사실 저도 전에 먹었어요 소고기 야채죽이 참 맛있어 아 형이요? 저는 호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맛있는 건 역시 그 뭐냐 그거 호박죽? 아니야 게살 치즈죽 맛있어요 그거? ść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cott himself 예 역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분이 기분 기분 하네요 어차피 이건 지금 팬분들이 들 수 없어요 그만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비밀이에요 제가 아미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너무 떨려요 아 네 촬영 여기까지 하고 디미군하고 끝나먹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행히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전 잘하고 있어요 전 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내 맘을 힘드는 건데 네 방탄 네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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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마리오 마리 마리아 아빠 대체 어떻게 엄마한테 고백한 거지 뭔지 나도 써야 될 거지 뭔지 나도 와 덮치기 전에 Say what you want 니가 진짜로 화나는게 뭐야 덮치기 전에 상례를 데려갑니다. 형! 정국! 제이형이에요! 태형입니다! 이번 대기시대는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컴퓨터 팀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팀 다 이번 신곡에서 이들의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지윤씨 이번 신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곡은 신나는 곡이고요. 네 알겠고요. 태형씨와 정연씨는 처음으로 함께 허브를 맞춰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따로 적극적으로는 듀엣상태가 있다! 누구?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두 팀의 기대만발 무대 조금만 기다려 hadn't passed 한 마디 유빈 머리샷 다 들어와 한마디 두 팀 두 팀 봐봐 치즈송이나봐 야! 아까나 밑에가 다르네요. 1,2,4! 1,2,4 해야지 모르고 실수해서 번호 잘못 누나면 2번 보는 거 막 그런 것 같아. 1,2,4! 이거 안 떨린다면 거짓말이겠죠? 저희가 1위 후보입니다.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1위 후보인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1위 후보 한 것만으로도 짱이네요. 2위 후보는 화면 보여주세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음악 만들어서 응원 점수도 높여서 다음에 더 1위 할 것 같아요. 오늘 웃긴 애피소도 하나 보여주세요. 저희가 저기 선원인데 이제 들어가는데 너무 진지하게 스태프님 혹시나 1위 하실 경우에 시스타 소유 후보의 마이크를 한 분이 빼주셔서 그렇죠. 노래 꼭 불러주셔야 될까요? 제가 소유에서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유 씨? 꼭 마이크 방탄 분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가 방탄 분한테 드립니다. 내가 방탄 분한테 드립니다. 내가 방탄 분한테 드립니다. 손에 막 손에 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을 거 아니에요. 설레발 왕. 손에 땀이 장난 아니에요. 정섬이? 물이 안 바뀌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형들이 나 손에 땀 났어. 이러고 있는 거 참 진짜. 서혁아. 철 좀 들어야 돼요. 안 돼요. 야. 야. 친구 가야 돼? 야 이거 어디서 몰라. 노란 머리. 노란. 노란. 야 나 노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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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쳤네. 아. 한 번 해봐. 예. 공진물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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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못해. 제일이 되는 거야? 아. 팔로트 시우 형 매니만 원만 잘하는 거 같은데 어? 아아